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수단인 언어, 하지만 장애 학생의 약 70%가 의사소통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장애 학생의 언어장벽을 낮추기 위해 교육기관의 언어 재활사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정두리 기자입니다. 언어는 사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의사소통수단입니다. 특히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언어재활사 배치가 의무적이지 않아 병원과 복지관, 사설 언어재활기관 등 대부분 학교 밖에서 언어치료와 교육이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 학생의 원활한 언어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특수학교 또는 시도교육행정기관에 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순회 언어재활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